문학회의 시간입니다. 문을 닫은 공장터에서 시민 문화공간으로 바뀐 곳, 전주 팔복예술공장이죠. 폐허였던 이곳에서 예술을 꽃피우는 젊은 예술가들이 있습니다. 함께 만나보시죠. 산업단지 한복판. 카세트 테이프를 생산했던 공장터입니다. 세월의 때가 묻어있는 담벼락과 거친 시멘트 벽에는 공장 흔적이 여전히 남아있습니다. 공장 안 작은 방. 벽 한쪽이 오색실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 앞에서 바느질을 하고 있는 남자. 한 땀 한 땀 집중하더니 작품 하나를 만들었습니다. 전주 팔복예술공장에서 예술활동을 하고 있는 입주 작가입니다. 사회적 약자, 소수자에게 관심을 가지고 그들의 이야기를 양복 원단 위에 반짝이는 실로 그려넣었습니다. 빛나는 시를 쓴 거는 그들의 이야기가 사실은 감춰야 되는 이야기가 아니고 당당하게 아름답게 빛날 수 있는 이야기라는 거를 보여주고 싶어서. 관람객과 예술의 소통이 중요하다는 작가에게 팔복예술공장은 안성맞춤입니다. 프로그램이 다양해서 작가들이 이렇게 내 작업만 하려고 딱 음침하게 모여 있는 게 아니라 그냥 되게 여러 가지로 소통할 수 있는 부분들이 계속 열려 있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좀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같이 입주한 작가들과 서로 예술적 영감을 주고받으며 작품을 함께 만들기도 합니다. 작업 공간이 필요한 청년 작가들에게는 작품 활동을 이어갈 수 있는 곳입니다. 아파트 안에서는 작은 작업 외에는 할 수 없었기 때문에 의도하는 것들을 전달하기에는 무리가 있었기 때문에 작업실 확보 겸 제 저변을 넓히기 위한 어떤 수단으로서 여기를 선택하게 됐습니다. 지난 2018년 낡은 공장에서 시민 문화 공간으로 탈바꿈한 전주 팔복예술공장. 해마다 입주 작가들을 선정해 창작과 전시 공간을 내주고 다양한 예술활동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작가 7명이 공장의 털을 잡았고 작품 활동 중간 결과물을 선보이는 전시회도 열고 있습니다. 청년 예술가들의 상상력이 담긴 실험적인 작품들과 입주 작가들끼리 협업해서 만든 작품도 전시됐습니다. 힘든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예술을 통해 위로받기를 바라는 작가들의 고민이 담겼습니다. 코로나가 물론 힘든 일이고 또 정말 모두에게 정말 힘든 시간이었지만 또 그 시간에서 이렇게 얻을 것도 분명히 있었고 작가로서 좀 더 숨겨진 이 이면들을 어떻게 나눌 수 있을까 이런 고민도 사실은 저는 좀 했었고요. 예술가들이 머물며 교류하고 창작에 영감을 받고 대중과 소통하는 곳. 예술이 대중들에게 가까워지려면 전시뿐만이 아니라 이런 공간에서도 계속해서 만날 수 있는 장이 펼쳐져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을 더 활발했으면 좋겠다. 페어석에서 웅튼 예술의 꽃. 대중의 관심을 받고 더 활짝 피길 바랍니다. KBS 뉴스 이화연입니다.